구멍투성이로 만들어지지, 맛있는 치즈처럼 말이야! 내 거야! 먹을 걸 내놔라! 샌드위치를 내놔! 그냥 막 쏘면 되지... 조주는... 모르겠군... 이건 시작에 불과해! 화살은 얼마든지... 있다고! 피웅! 바로 너야! 내가 쐈다고! 하수도에서 좋은 게 떠내려왔네? 눈이 부셔서 맞추기 어렵잖아! 가만히 있어! 난 눈 사이가 멀어서 조전하기 힘들다고! 내가 직접 기름칠한 화살맛 어때? 어디 한번 박멸을 보시지! 딱 적당하게 썩었군... 손대지마! 그 상처에 병균을 심어드리지... 니꺼가 곧 내꺼다! 뭐 이런... 썩어문들어지겠는데... 내 썩은 화살맛 어때? 딱 죽을 만큼 아플거야! 조준, 발사! 조준, 발사! 하하하하... 이걸로 정했다! 이건 내꺼야! 침 발랐다고! 고린내만 더하면 딱이겠는데... 오, 이런... 냄새가 빠졌잖아! 깨끗하잖아! 으악! 반짝거리네? 내가 더럽혀주지! 귀가 짜릿! 꼬리도 짜릿짜릿! 좀 더... 더러우면 좋겠는데... 이런 걸 어떻게 마셔! 꼬리에 털 나는 약이다! 내 구역 넌 볼 생각 마라! 좀 사서 쟁여둬야겠어... 누가 오면 쏴버리고 바짝 말려서 질겅질겅 씹어주겠어! 죽이기 전에 속삭여주겠어! 썩은 베이컨! 이라고! 죽이기 전에 속삭여 주겠어! 구더기 파이라고! 죽이기 전에 속삭여 주겠어! 상한 우유! 으라고! 죽이기 전에 속삭여 주겠어! 곰팡이 핀 요거트! 으라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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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겨운 컵케익이잖아! 뭘 좀... 먹어야겠어... 으라고! 아직 신선하잖아! 으라고! 꼬리가 잘릴 뻔했어! 다리를 자르고 탈출할... 필요는 없겠군... 이건 함정이다! 오, 이런! 또 밟았나? 한 달은 썩어야 먹을만하지! 아 드디어 잘 썩었구나 어이 썩은데 입맛이 확 도네 내 입맛은 정말 까다롭지 그걸 혼자 다 먹을 거야 복 썩은 달걀처럼 잘 숙성됐군 바깥세상 공기는 참을 수가 없어 끈적해서 떨어뜨릴 일도 없을걸 오호라 내가 뭘 밟은 거지 내 벼룩이랑 인사는 했나 벼룩아 가자 맑고 투명한 액체 따윈 믿을 게 못 되지 하수도를 따라가면 우리 집이 나오지 곰팡이는 맛있지 녹슨 건 더 맛있고 나누어 먹어 누가 왜 인간들이 바로 역병의 근원이라고 시공창 표축음을 선사하지 왜 이 식물들은 썩질 않는 거지 시공창에 살짝 담가서 햇빛에 말리면 오오오 완벽하겠어 우하하하 좋아 좋다고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 잡았다 이 여놈 발밑 조심하시지 누구야 날 따라오는 게 여기도 저기도 내 압도적인 악취 쥐도 새도 모르게 슬슬 움직여볼까 뚜루루룩 뚜루루루ill 뚜루루루루룩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 하하하 살금살금 내가 왔다 가고 아 안녕 하하하하 머응 숨어있는지 몰랐지 고마울 것 까지야 고통 내 거라고 그거 잘 안 시킬 거야 자, 내 냄새를 느껴라 초록색, 좋은데? 멜로디 어때? 독화살처럼 감미롭지? 네 장례식에서 연주해 주지 이 곡은 너의 죽음에 바친다 쓰레기 냄새가 나는군 주인님을 영접해라 내 냄새 날려버리지 마 햇빛은 우유 썩히는 데 말곤 쓸모가 없어 오, 신짓! 냄새 죽이는데! 쫓아가고 싶은 냄새가 나는데! 이러니 모두 자네를 따라다닐 수밖에 널 보니 내가 살던 시궁창 생각이 난다 끈적한 게 여기저기 발라놓으면 딱이겠는데 피할 수 없을걸! 시궁창 맛 좀 봐라! 씹고 뜯고 찌르고 떼뚫고! 지켜보고 있다 접근 금지다 가까이 오면 깨물어들이지 이쁘게 해! 이제 접근 금지다 고맙습니다! 이제 접근 금지다 나한테 접근 금지다 에니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